meu뉴 남성 내 장면 내 장면 내 장면 내 장면 하는 거 등장 전투 Dr. lå 거 쌤 퍼프 주세요 야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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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샨 드림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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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 어어 퍼프가 필요해 어딨냐 씨 죽어라 파샤 마스트 킬캠이 마지막 킬캠이 멋있는데 도끼로 업어치기 우연장 끝 어 이거 식량 아 진짜 다시 3식량이 돌리면 안돼 이거 돌리자 10식량 우측에 있는거 5명을 구했습니다 정찰병 성문을 통과하라 정찰병 너무 불타는데 아 음식쯤 음식 없어 자파점을 자파점이나 사타르는 넣어야겠다 카드를 식량이 없네 어 식량 감사합니다 오오오 너무 많아 아씨 줄여야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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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이 안맞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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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은색이 최선인가 은색 타이밍은 나오는데 빠밤 여기 최선이었다 진짜 최선을 다했다 빠밤 아 이번엔 됐다 어 이번엔 성공 3번 실패하고 오케이 6명 6명 정도는 뭐 6명 정도 딱 4명의 3명 4명 3명 1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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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5명 10명 5명 때리는게 묘하게 캔슬이 되네 이거 캔슬기라 그러는데 묘하게는 캔슬이 때리는 모션 캔슬할 수가 있어 4명 내 명성 4명이 아니고 내 명성 어 고마운 시민들 됐다 8명 5명만 구하면 돼요 식량을 이용할 수 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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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됐다 됐다 아우씨 됐다 됐다 5칸을 밟아야 하니까 더이사야겠죠 다사자 떼다 아이가 아 장비를 판매한다 이본의 오두막 옛날에 이본이란 가수 겸 살린트가 있었는데 이본의 오두막 잿빛 머디카를 지닌 천을 만났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언가님 폭포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물은 함부로 선대면 안 되거든요 혹시 목이 마르면 저희 오두막에 오시는 건 어떨지요 지금 막 파일을 구운 참 이렇게 친절하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수상하다 그녀의 뒤에는 나무로 된 작은 간판이 있었다 젊음의 폭포 매우 위험한 접근금 저는 이본이에요 그녀가 당신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녀는 약속한 대로 따뜻한 고기 파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감자 요리와 함께 파이를 즐겼다 우와 뭐야 식사를 마치자 이본 후 아이를 재우며 당신에게 도움을 쳐겠다 근처에 햇살꽃이 자라는데 요리에 쓰게 좀 모아달라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듯하다 햇살꽃은 폭포 뒤 바위에 대해 자라고 있었다 당신이 조심한다면 물에 빠지지 않고 따올 수 있을 것이다 빠질 것 같은데 왠지 가다가 흐흐흫 뭐야 이거 멈춰있는데? 야 이거 이씨 너무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다 당신은 간신히 튀어나온 돌 잡고 우주 균형을 잡혀주셨다 이본이 언제적 이본이라고 이본이냐고? 얼굴 좀 검으신 분 있었어 옛날에 노래 가수 프로그램 할 때 MC로 많이 하셨는데 아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나오지 않으셨나? 무한도전에서 그 7080 뭐 할 때 햇살꽃을 본 이본은 기뻐했다 대부분 여행자는 밥만 먹고 떠나더라구요 여행께서 당신을 지켜줄거에요 오 이본이 착했어요 오 신신이 잘 익혀졌어 역시 호일을 베풀면 역시 받으면 베풀어야 돼 우리는 호일을 베풀하게 임신이 잘 익혀진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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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더라도 얘들을 구해야되요 한 명이라도 죽이면 금장 끝 아 농민은 제발 좀 뒤에 이것들아 너무 많은데? 내가 어글로 끌려야겠다 내가 좀 맞을게 아 야 이 자식들아 야 야 농민을 괴롭히지마 농민을 괴롭히지마 어 야 야 야 몰라 아 한 명 죽는다 어 죽는거 아니야 얘들? 아 아 이거 죽은거면 끝난거야 나는 죽는거 아닌가? 그냥 넘어져있는건가? 어씨 너무하다 얘들 어 두명 한 명이라도 살았으면 산걸로 쳐주나? 제발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막아요 죽은거면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닐거야 다섯 명 구출 제발 어 됐다 아 내가 근데 저번에는 몰라 구출한거 맞대 그거였나봐 그러면 도망간거 놓친거 그거였네 맞네 맞네 다 죽이지 않으면 되나? 아 됐다 구했어 구했어 됐다 아 잘 수 있어 이제 이거 뭐죠? 버블린 쫓기 따라간다 뭐 나랑은 결혼하지 버블린 쫓아가는거다 만약에 다 죽었으면 죽은걸로 쳤을까요 아 이것도 여기야 아 잠깐만요 고블린 희한한데 산다 퓽퓽퓽퓽 샵 밟아도 되네 금 어이구 야 이거 어려운데? 돌아가는게 어떠할지 흐흐흐흐흐 돌아가는게 어떠할지 야 어? 오빠 공덧이다 저거 밟 có Terum rapidly 죽는거야 우와 이거 뭐야 회전하는 지옥문 샵 오П 오우 이런가 어디있냐 하 이러게 어디있냐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이콘 6% 됩니까? 이거 그거다 아이콘 너무 웃긴다 미트보이 아니야 미트보이 미트보이 미트보이도 재밌는데 내가 미트가 됐단 얘기야 지금 이리와 힙 다진 6포가 돼 얍 아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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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인생은 구르기다 우우 슈퍼미트보이잖아요 슈퍼미트보이 고블린 조끼 클리어 예스 토큰 뭐야 어 저길 또 따라가야 돼 잠깐만 재밌네 재밌다 재밌어 아주 재밌다 이놈아 쫓아가야겠다 어 피가 괜찮아요 날 좀 내버려도 귀찮은 인간아 뛰어든다 하하하하 슈퍼미트보이 안해보신 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슈퍼마리오같이 슉 대쉬해서 슉하고 이런 게임인데 유명한 게임이죠 슈퍼미트보이 거기는 이제 칼날에 딱하면 다 져져요 고기기 때문에 슈퍼미트보이 슈퍼미트보이 마지막 뒤 슉 슉 슉 얍 얍 얍 네 엔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얍 얍 얍 아우 시점님 제발 어 휴양하려 난이도보다 한 10배나 100배나 어려워 아 안보여 뒤를 좀 더블그루기 다시 나갈까 이쪽으로 물욕이 물욕이 무서움을 이기게 한다 아 여기 어렵다 우후 샷 샷 오우 뭐야 으야 굴러굴러 여기 잘하는데 하도 굴러가지고 어? 구르기의 도사야 이야 으아 물욕은 QD도 구르기한다 어우 다 먹었어 실제로 감정이 있다면 안굴을 것 같은데 조신조신 가지 않을까? 누가 왜 이렇게 막 굴러가 멜렉스는 몸을 흔들고 당신은 잎사귀 덤에서 깨어난다 아 또 또가 잠깐만 이거 왜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건 먹미 뭐야 이거 계속 안 끝나는 거야 또 계속 돈 나오면 좋지 뭐 돈은 계속 벌리는 거 아니죠? 걸리는 거죠 아 아 퓨 퓨 퓨 근데 맞았나? 이거 지금? 잠깐만 저쪽은 너무 어렵다 이쪽으로 가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 전 두려움 ajuda 덧은 별로 안.. 지뢰가 아닌 이상? 덧은 별로 무섭지가 않는다 야 야 어..이거.. 더 신기한데? 으아! 어우..여기 이야..이거.. 오! 잘못 골랐어.. 이야..이거 어려운데? 이러니가 지금 걸리면 죽었다.. 살랐어.. 야 여기도 이씨.. 어..어떻게 된거야? 모양이.. 으아! 배 아파.. 다 먹었죠? 가도되지 아..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어려운데.. 아..이거.. 아..이거.. 오..시.. 아..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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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야.. 갈갈이 찍히는거야 저게 제일 무섭다.. 회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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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왜 안 끝나? 무한이야? 장비를 구입한다.. 장비를 구입한다.. 정화의 보류.. 군주의 왕관.. 무한이야.. 진짜 무한이야.. 오.. 식량감.. 무한인가요? 근데 이거 맵이 자꾸 바뀌는걸 보면 무한은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냥 바로 깨버립시다.. 돌아가지 말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이..아파보이는 회전통이 계속 나와.. 계속 돌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한번에 깨버리세요.. 와..이..이거.. 애매한데.. 회전방향으로 돌아와야지.. 이 쪽인가? 이 쪽인가? 이 것만 피하면.. 이 것만 피하면.. 야? 탈락 너무 쉬운데..? 암정에 한번 걸리면 죽게 만들었어야지.. 페르시아의 왕자처럼.. 삐.. 지쳤다.. 정말 고집 센 인간이군.. 난 끈덕지게 쫓고 소세상도 없이 우리집에 이렇게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차한장군은 대접했을거야 여기가 어딘지 묻는다 고블린 마을이야 인간 바위를 하늘로 삼고 구운 도마뱀을 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곳이지 진짜 도시가 있었대요 그 말을 요구한다 가져가 10원 줘? 겨우? 오 15원 광전사의 신념이 계속 뜨는데? 우와 우와 뭐야 이거 깼다 고생했네 광전사의 신념이 뭐죠? 피 찾는건가요? 추가금화 와아 대박이다 추가금화 때문에 137원 됐어 아 이 돈을 써야되는데 아 이거 돈을 써야되는데 아 아깝다 올드시티를 떠난다 고마워 올드시티의 사람들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 멈춰 황제의 신념에 따라 누구도 올시티를 떠날 수 없어 비오렛 대장 당신은 즉시 제국의 수도로 돌아가 보고하시오 이 사람들은 부패의 흔적이 없어 이들이 원하는 건 안전한 길 뿐이야 황제의 신념이 어떻든 우리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그 Monet의 즉시 제국의, 기술이 그가 있었대 좀 싸우자 도블린 저거는 돈 많은 돈 필요한 미션에 넣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그쵸? 돈이 많이 필요했던 미션 돈 많이 준다 으허허허허허허허허으 스퍼링 대장 덩부주세요 던지가 안들어왔어 쉴드가 없어졌지? 누가 다쳤어 지금 버프 줬어요 버프 줬어요 또 죽었어? 어 왜 잘 죽어 왜 살려야되잖아 버프 줬어요 막타 어우 잘하네 버프 줬어요 버프 줬어요 버프 중국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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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유로파에서 기병의 중요성이 얼마인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2기 정도면 있으면 돼요 2, 3기 이제 기병에 특화된 기병에 특화된 애들이 있긴 있는데 유모민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은 좋죠 근데 기병이 초반에는 좀 쎈는데 나 뒤로 갈수록 좀 약해져요 뒤로 갈수록 좀 포병이 좀 쎄지죠 기병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비싸기도 하고 또 전차 예스 레스가이 지진 사기꾼의 동료 오 팔찌 얻었다 토큰 우리 3개 정도 얻었지 끌려간 아이들 2백의 오두막 2본이 끝나고 2백이 나왔네 본이 없고 백이야 이씨가 보지 보블린 마을 오 플래티넘 카드다 오늘 금장 2개 땄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 재밌다 이제 우리가 금장을 하나 둘 셋 넷 따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만 더 따면 됩니다 트위치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기까지 하고 아 이번주는 이걸 하루에 한 2개씩만 깨야겠어요 금장으로 금장 땄죠 이 고블린은 뭐야 신규는 신규 콘텐츠가 있어 어 딜러의 제자 무료야 딜러의 제자 무료야 딜러 말레노스 월드 실린지 3과 5 사용 가능 무한모드는 추가 예정 어 얻었다 뭐지 고블린 이거 업데이트 되게 잘해줘요 팬더페이트 인디게임 인디쪽이거든 트리플 A 제작사는 아니니까 인디 제작사인데도 업데이트 잘하고 안급 패치도 되어있고 해서 저는 강추 올해 한 것 중에 최고는 아니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딜러의 테이블에 충성을 보이고 얻은 택가 뭐야 이거 여성 외형 이분 외형인 것 같은데 자 어제 연인이랑 전차 근데 이거 그거죠 타로카드죠 그쵸 정이 매달린 남자 이런거 타로카드네 지금 우리 얻은게 외형이면 한번 외형을 바꿔볼까? 동료들도 있다 옷이랑 외형인 것 같아 그쵸? 오 멋있다 아몰렛 이거 아까 얻은게 아몰렛이구나 보이지도 않네 아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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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